그렇게 쏙쏙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제 대상이 했어요, 그랬습니다. 내가 밀정이야, 밀정. 희가시가 허락한 일이라고. 내가 밀정이야, 밀정. 희가시가 저 허락했지? 차에서 내려서 또 빠른 보고 해, 이 새끼야. 다시 하잖아, 뭐. 하트하는 것 같은데요? 네. 찍고 있어요, 다. 추워. 지민아, 축제. 지민아, 뭐 갑자기. 아, 술 취하냐. 아, 술 취하냐. 그 옆에 내 옷이 있는데. 어떻게 해. 젠이 어떻게 해. 한글자막 제공 및 집사도 가면 네, 하루 되니까 계속 안와서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주신 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통해 주신 나 lick만족.